경주시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1조 1,770억 원 규모의 상반기 추경 예산안을 예년보다 4개월 앞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반 회계가 1,270억, 특별 회계가 290억 원 증가 난으로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 SOC 확충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. 또 제2금장교 가설 사업과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사업, 불국사 숙박업소 자영업자 지원 사업 등에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.